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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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! 아 잠깐만 참으세요. 이거 찜질해야 돼요. 너 때문에 다친 거니까 네가 책임져.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나랑 안 사귀겠다는 말 취소해. 취소 안 해? 다시는 니 크레파스 니 실내와 니 책가방 모욕하지 않을게. 니 숟가락 니 그릇 니 방 니 책상 초라하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게. 너한테 내 오피스텔 같은 거 들이밀어서 환심 살려고 하지. 안을게. 미안해. 잘못했어. 용서해줘. 안아줘. 아 빨리 지난번처럼 따뜻하게 안고 토닥토닥 해줘. 이렇게 환한 대낮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안아요. 그럼 어디 의식한 데로 갈까? точ다고 αν단계엄 씩 토 influenc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